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픽 2일기 유형 6번 시작하겠습니다. 유형 6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는 겁니다. 16번, 17, 18번 모두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 읽으면 좋겠지만, 먼저 빈칸에 앞과 뒤를 봅니다. 앞을 볼까요? 점점 작아지는데 반해. 무엇이? 보름달. 그럼 뒤의 문장은 반달이에요. 그러면 보름달과 반달은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반해. 반해는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점점 작아진다. 반대는 뭐죠? 네, 점점 커진다. 여기 보면 반달은 어떻다는 의미예요? 점점 커진다. 이런 의미겠죠? 찾아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크다.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크고, 하남, 보름달이 된다. 반달은 크고, 하남, 보름달이 된다. 답은 3번이에요. 유형 6번은 16, 17, 18 모두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해 보세요. 오늘 토픽2 읽기 유형 6번 문제를 연습했습니다. 한 문제당 1분간의 시간을 두고 연습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다음 시간에 만나요.